예정대로 열기로 했답니다. 그래? 네. 이사회는 그대로 열되 참석한 이사들의 반대표를 조직해서 지주회사 설립안을 무산시키려는 것 같습니다. 회장님 뜻에 반대하는 모습을 비춰지는 게 부담스럽던 모양입니다. 머리가 영 없는 나들은 아니다. 며칠 동안 이사들 비웃 맞추려면 욕 좀 볼 건데. 의완아, 이사회장에 내가 나타나기만 하면 그 이사들 표를 다 낼 거 아이가? 설립안이 가결되고 나면 도중권을 지주회사 사장 후보로 추천하는 투표가 이어질 겁니다. 이번에는 그만 내. 이 지장 너한테 투표하려는다. 걱정 말아요. 주총회에는 당선 가능성이 없는 후보를 일부러 한 명 더 세워두는 법이니까. 그래야 주주들한테 혼선을 주지 않고 경영진이 내산 후보한테 압도적인 표를 줄 수 있으니까요. 그렇죠, 아저씨? 그래, 알고. 이사회 갈 준비나 잘해라. 네. 도주일마 양복 하나 새로 회입해야 안 되겠나, 폼막으로. 네. 저 괜찮아요, 할아버지. 나중에요. 나중? 윤재호. 네 어대 100살 넘게 한번 살아봐라. 나중에 와라. 오 실장님, 마는 와 여태 아무 소식이 없노? 네, 제가 연락 한번 해 보겠습니다. 흐흑. 아멘